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런앤런은 모든 코너 속에 공부가 들어있다 라는 말씀을 두차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시게 되는 내용이 가장 많죠. 약 20분과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합시다의 주제는 뭘까요? 아무래도 개인 수자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기법 강의 가지고 왔습니다. 기법 강의이기 때문에 잘만 배우신다면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또 급등주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주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단타 매매 좀 능숙하신 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공부합시다. 오늘은 기법 강의고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공부 주제 기법 강의. 매매법이죠. 매매법인데 어떤 매매법이다? 상한 지지 매매법. 상한 지지 매매법이 오늘 강의의 이름입니다. 상한 지지. 상한이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듣기만 해도 기본 좋은 상한가. 상한가가 일단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지. 지지선 저항선.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죠. 상한가를 간 다음에 뭔가 지지되는 걸 보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구나. 요겁니다. 그래서 상한 지지 매매법이고요. 잘만 이용하시면 급등주도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볼게요.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후 단기 눌림 구간을 노려서 매수하는 매매법. 이게 뭐라고요? 상한 지지 매매법입니다. 상한가 기록 후에 단기 눌림 구간을 노려서 매수하는 매매법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강력한 수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고도 하죠. 강력한 수급이 유입된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이 가능하다. 상한 지지 매매법은 대규모의 수급 혹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선침해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유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상한가라는 건 뭐죠? 그날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가격입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30%입니다. 30%. 예전에는 이게 15%였죠? 15%였다가 30%로 바뀌었어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상한가 제한 이런 게 없어지긴 할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과도기적이고 주식시장이 100% 선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리미트를 걸어뒀죠. 지금은 이제 30%입니다. 상한가는 상일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고요. 상한가까지 주가가 진입한 이후에 상한가의 고가를 한동안 훼손하지 않으면 2차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상한 지지 매매법입니다.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연속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그냥 쫙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좀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올 때는 2차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차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용하는 것이 상한 지지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 이후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장대양봉으로 상한가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흔한 모습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상한가 약간 밑에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더 올려서 마감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역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날 시가가 전날 종가보다 높아요. 조금 더 상승해서 출발하고 윗꼬리도 달고 밑꼬리도 조금 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보다 살짝 밀려서 이렇게 이거 조정봉이라고 하는데 역시 흔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보시면 세 번째는 상한가가 발생한 이후에 갭으로 떴죠. 갭으로 떠서 여기서 시가를 만들었는데 종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주고 마감한 경우.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강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입니다. 이거. 상한가 이후에 갭으로 떴고 양봉까지 만들면서 마감했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강한 힘이고 여기에 들어온 세력도 가장 강했던 세력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뭐다? 오늘 말씀드리는 상한 지지 매매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상한가 다음날 일봉의 모양을 보고 전날 상한가의 힘을 판단합니다. 상한가만 봐서도 상한가의 힘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한가 다음날의 흐름을 보고 그 전날 상한가의 힘이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상한 지지 매매법은 후자예요. 상한가 다음날의 모습을 보고 상한가의 힘을 판단하는 거죠. 상한가 다음날 일봉의 모양을 보고 전날 상한가의 힘을 판단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밑줄까지 쳐놨죠. 상한가 다음날 종가로 상승 갭을 유지했다는 것은 전날 상한가 부근에 유입된 수급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죠. 세 가지 케이스를 다시 보면 여기는 갭이 아예 없습니다. 다음날 하락 출발해서 갭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갭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떠서 출발하긴 했어. 그런데 종가 부근에서는 종가를 훼손했으니까 역시 여기도 갭이 없죠. 여기는 갭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갭. 이만큼의 갭이 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거예요. 혹은 이전에 매수해서 물렸거나 이런 사람들 다 매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가부터 종가까지도 쎘고 종가까지 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은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다 갭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상한가의 힘이 만만한 상한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이제 이 설명이에요. 상한가 다음날 종가로 상승 갭을 유지했다는 것은 전날 상한가 부근에 유입된 수급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죠. 매수를 해야지 수익을 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한가 다음에 갭 되면 바로 매수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조금 더 세부적인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조금만 더 세부적인 타이밍을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면 왜 안 되냐? 상한가가 발생한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고점 매수라는 부담이 발생해요. 그죠? 대부분 이제 강심장이 아닌 이상에서야 상한가면 30%인데 30% 아니면 29.8%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건데 이 상승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무섭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걸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서 잡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상한가가 발생한 이후에 매수를 하면 고점 매수라는 부담이 발생해요. 그래서 상한가 봉에 발생한 힘의 크기 분석과 매수 타이밍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상한가가 발생한 이후에 매수를 하려면 너무 높은 위치에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한가가 굉장히 센 상한가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고점 매수라는 부담감을 떨치고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의 힘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그런 과정은 엄청 다양합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 특정 창구 수급, 어떤 세력, 어떤 모멘텀, 어떤 이슈, 어떤 실적 많은 것들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통합해서 판단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단적으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그 힘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 보겠습니다. 상한가 발생 다음 날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의 추경 매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마 혹은 개인 사업이든 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저는 주로 그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중에 PC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전업 투자자처럼 계속 단타 매매, 하루에 10번, 20번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단타 매매, 급등주 따라하기 이런 매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한 다음 날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의 추경 매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단기 수급은 대체로 지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관망의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한가가 일단 발생하면 그 날 단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 개인 투자자도 엄청 많을 거고요. 다음 날 뭔가 단타로 급등 수익을 먹어보려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거나 아니면 다음 날 갭상승에 따라가는 이런 투자자는 대부분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내가 장기 투자자인데 뭐하러 상한가 갔을 때 매수를 해요. 위험하게. 단기 투자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매 방법도 당연히 단기 매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목표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30%일까요? 50%일까요? 아니죠. 내가 단타를 치고자 했기 때문에 3%, 5% 뛰기예요. 정말 짧게는 1, 2% 먹고도 그냥 미련 없이 나옵니다. 왜? 단타 수급이기 때문에. 종합하면 상한가라든지 주가급 등 이후에는 반드시 단타 수급이 붙어요. 근데 그 단타 수급은 오랫동안 그 종목을 보유할 생각이 없어요. 짧게는 몇 분. 길어봤자 뭐 1시간, 2시간 안에 매도를 하려고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대하는 수익률은 3%, 5%, 짧으면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급등한 종목은 이 단타 수급의 이탈. 차익실험 매물이 반드시 쏟아져요. 그래서 급등한 종목을 바로 매수하면 안 되고 급등한 종목이 특정 구간을 버티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상한 지지 매매법이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 지지까지 확인이 돼야 매수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 설명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단기 수급은 대체로 지속성이 약해요. 단타가 많으니까. 때문에 일정 기간 관망의 시간이 필요하다.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볼 때 첫 번째 이 봉은 상한가 봉입니다. 플러스 30% 상한가 봉이고요. 그 다음에 전날의 강한 수급 유입이 확인이 된 거예요. 왜 확인이 됐냐면 갭이 떴으니까. 갭이 떴고 이 갭을 종가 기준으로 훼손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들어온 수급이 강한 수급이고 다음날 수급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치나 이 위치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의 수급 이탈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개인의 이탈이 있어도 이 종목이 버티면 그때는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오거레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레일인데요. 이 오거레일 동안 단타 수급의 이탈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거레일 동안 주가가 쫙 밀려서 장대양봉의 몸통이나 이런 부분을 쫙 훼손하고 내려갔다. 그럼 그거는 버립니다. 그건 상한 지지가 아니에요. 이 갭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이 몸통을 깨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뭐다? 상한 지지입니다. 그럼 상한 지지까지 확인을 하고 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매매 전부예요. 그럼 상한 지지 매매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봉상 상한가 발생. 당연하죠? 상한 지지 매매법이니까 일단 상한가가 나와야 됩니다. 상한가 다음 날 갭 상승 후 주가가 전일의 종가 위에서 마감. 필수 조건입니다. 상한가 다음 날 갭으로 떠서 출발했는데 갭으로 떠서 출발했을 때 이 갭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야 돼요. 이 갭을 다 메꾸고 전날 몸통까지 훼손시킨다. 그건 버립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오거래일간 주가가 종가상 상한가 고가 위에서 마감. 필수 조건이죠. 오거래일간 주가가 종가상 상한가 고가 위에서 마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한가 종가죠. 여기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거래일간. 지금 여기서는 훼손을 안 했죠? 훼손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거래일간 주가가 종가상 상한가 고가 위에서 마감해야 됩니다. 이후 주가가 상한가 갭 안에서 마감할 때 매수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장대음봉이 출회되면 매도하고 출회 전은 홀딩 유지예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 개념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후 주가가 상한가 갭 안에서 마감할 때 매수 진입하고요. 거래량 실린 장대음봉 출회 전 홀딩 유지입니다. 이거는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이겁니다. 상한가 발생했죠. 갭 발생했죠. 오거래일간 갭을 훼손하지 않았죠. 장중에는 이렇게 밀린 흐름 보였지만 종가 기준으로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거래일간 훼손하지 않았으니까 상한 지지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후에 눌림을 보고 매수를 할 거예요. 눌림은 뭐냐. 이 안에서 주가가 마감될 때 이 갭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밑이어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 주가가 들어올 때는 위치 관계없이 그냥 매수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지 보는 건데 여긴 매수가 안 돼요. 종가가 여기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와야 매수합니다. 여기도 위에 있잖아요. 매수 안 해요. 여기서는 매수됩니다. 이 갭 안에 종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때 매수하시면 돼요. 이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상한가 기록을 했죠. 지금부터 차분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어요. 자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갭으로 떴죠. 네 갭으로 떴습니다. 이 갭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상한 지지 매매법의 후보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건 뭐예요. 오거래일간 이 갭 밑으로 주가가 훼손되지 않아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요. 볼게요. 자 여기가 상한가고요. 갭이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래일간 갭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러면 상한 지지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눌림을 보고 매수를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래일 이후에 이 갭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 가능하다고 했어요. 언제 들어왔죠? 오거래일 6, 7, 8 거래일째 종가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냥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막 이만큼 실렸다. 그럼 매수 안 해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장대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가 안 실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다음에 급등할 때 매도를 할 건데 장대 음봉 발생 전 홀딩 장대 음봉 발생하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됐죠? 매수가 된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장대 음봉 이럴 때 매도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상한 지지 외매법이에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 상한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갭이 떠야 되고 오거래일간 갭을 훼손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갭 밑으로 들어올 때 매수하고 급등할 때 매도 혹은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 나와도 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례 쭉쭉 볼게요. 이쪽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상한가 갔죠? 그 다음에 갭 떴죠? 그러면 후보군에 올라옵니다. 이제부터 뭘 볼 거죠? 오거래일 오거래일간 버티는지 볼 건데요. 오거래일 버티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래일 버텼네요. 갭을 훼손하지 않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이후부터 이 갭 이합으로 종가가 마감될 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만 아니면 매수하시면 돼요. 언제 들어왔죠? 한참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갭이 워낙에 많이 떴으니까. 이 안에서 마감 안 해도 돼요. 이 밑에서 마감해도 돼요. 이 이하입니다. 이하. 그럼 여기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 급등할 때 매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매수한 다음에 바로 반발 매수 들어오죠. 딴딴딴딴딴 윗고리에서 매도라든지 아니면 홀딩하고 장대 음봉 나올 때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매도 시기 잡는 것은 또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지난 런에 있는 강의가 있으니까 이따가 그거 보는 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신원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상한가입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날 갭으로 떴습니다. 갭으로 떴으니까 오거래일 확인하죠. 오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래일 동안 갭이 떠 있네요. 오케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후에 갭 안으로 들어올 때 매수하면 되는데 바로 들어왔네요. 그죠? 들어오면은 매수하면 됩니다. 자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없죠? 매수하면 됩니다. 거래 많이 터지면 매수하지 않고요. 그거는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죠. 상한가의 힘 그런 세력 수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매수를 할 때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은 매수한 다음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수급이 유입되는 편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GSE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가 갔고요. 그 다음에 갭이 떴습니다. 윗골이 긴데요. 상관없어요. 갭만 뜨면 돼요. 제가 윗골이 길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했죠? 갭만 뜨면 됩니다. 갭이 떴기 때문에 5거래일 동안 확인할 겁니다. 5거래일 확인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갭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이하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내려왔네요. 여기 갭으로 떨어지고 여기 거치지 않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이하로만 마감하면 돼요. 이 이하로만 마감하면 돼요. 여기에 있던 상관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냥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이 되죠. 자 오늘은 상한 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해야 되고요. 단타들도 좀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갭을 띄운 다음에 5거래를 기다리고요. 그 이후에 갭 안으로 혹은 갭 이하로 주가가 내려올 때 종가 기준 매수하고요. 급등할 때 매도 혹은 장대 음봉천 매도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연습을 좀 해보시고 비슷한 사태를 찾아보시고 직접 소액으로 매매해보시고 조금 익숙해지실 때 액수 올려서 매매해보시고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반드시 익히셔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상한 지지 매매법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풀버전 강의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 강의는 이제 50분짜리 또 풀버전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보실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런앤런에서 했던 수많은 강의들 제가 풀버전으로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런앤런 지난 강의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장중의 시험과 뉴스 그리고 공부에 도움되는 자료들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